아 지금부터 박수 쳐주시면 선물 버리겠습니다 선물 아 누굴 드릴까 선물은 제꺼니까 다 드릴게요 먼저 우리 어르신들 드려야겠다 선물 어르신들 선물 선물 박수 많이 쳐주셔야 되시네 아 목소리 안들려야 목소리 안들려야 야 목소리 크다 얼른 목소리 크다 아니 아니지 선물 많아요 선물 많아요 또 어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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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 안들려야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아 맛있게 많이 드시구요 황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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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